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 마사지 귀를 다이 마사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어서오세요 다이 다이 마사지 가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당연히 마사지 받으러 오셨겠죠? 자 일단 가격뼈 보세요 아 이제 약간 비싸요 네 비쌉니다 일단은 제일 싼게 만원 그 중간 단계가 이제 2만원 그리고 제일 비싼게 100만원인데 아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100만원씩 해드릴게요 얼마일자 좀 데이시여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그걸로 제가 다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한번 시작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폐한 자세로 나오시면 되구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뚱 가만 주시구요 중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끝나면 불러드릴게요 저희 가게는 장난 안칩니다 네 걱정하자마자요 막 잠들었다고 해서 막 설렁설렁 안합니다 제대로 때려버려 타임 마사지 해줄게요 일단 그러면 강도 한번 보세요 아 좀 넘센가요 좀 살살 아 딱 좋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편안히 있으시면 됩니다 빨리 자세요 별로 아직도 휴대폰을 보고 비서 빨리 자세요 빨리 아 아 뼈테리어 아 뼈테리어 뼈테리어 귀가 많이 건조하시네 이거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수분크림 같은거 발라주시면은 아주 귀가 쫀더 쫀더 말랑말랑해지실거에요 내리 멀어서요 안쪽은 부드러워 귀를 만들 수 있는게 우리 마사지샵의 강점입니다 너부지 않죠? 너부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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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мос 너부지않죠? iful 너부지않죠? 절 inten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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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세요. 벌써부터 부드러워지는게 느껴주시나요? 동이죠? 동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소리가 가끔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의 거리는 가까운게 좋잖아요. 그쵸? 잠시 기다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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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가 조금 많이 딱딱하네요 여기를 조금 집중 공격해 볼게요 딱딱한거 딱딱한거 느껴지시나요? 약간 좀 안쪽부분이 딱딱하시네 이어폰 이어폰을 평소에 좀 많이 쓰시나봐요 그래서 그렸어? 그래서 그렸다 여기도 그렸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에요 아깝다 안 눌러도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누르니까 들어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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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푹신푹신해졌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여기네요 여기도 좀 딱딱한데 왜그러지 목평이 있으세요? 여기 귀가 딱딱합니까? 음 이럴 음 음 음 음 음 음 오, 많이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오, 괜찮네. 여기가 한쪽은 딱딱해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를 한 번 또 직접 구경해볼게요. 그래서 안되네. 이 정도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정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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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